굴뱅이를 이게 가평에서 자는거지? 굴뱅이를 이게 가평에서 자는거지? 가평이 봐 구동이야 구동 대머리님 얼굴 사버려봐 누가 대머리 이 새끼야 일하지 않는 자 묵지 말라했다 자 들어가서 먹어 들어가 핸드포박 들어가 들어가서 덜어서 먹어야지 대균치료 했다고 대균치료가 아니야 같이 먹는건 이렇게 딱 덜어서 먹어야지 이거 우선 이거라도 먹어 고기 있다고 형때면 내가 걸리겠다 형도 있다니까 어? 고기 있다고 고기 같이 먹어야지 고기 두균치료 고기 고기 이렇게 잘 먹어야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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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일 큰 건지 너. 야. 내가 갔다 왔는데, 아까 1회 있었는데. 너 원래 나 얼마큼 먹는지 알려. 나 조금 먹잖아. 형님이 다 먹겠지. 그럼 누가 다 먹습니까? 이 말 먹는 사람이 없는데. 나는 요즘 소식해. 살 빠진 거 안 보이냐. 차에 거짓말쟁이의 말을 믿겠다, 내가. 물은 안 잡는다. 싫어? 가평 잔물. 가평 잔물. 아, 계속 잔물. 안 먹네. 안 먹네. 맛이 확 달리네. 밥이랑 좀물이 뭐야. 아휴. 막걸리 먹고 있어? 막걸리. 아니. 막걸리 안 먹어. 누가 보면 막걸리 먹는 줄 알겠어. 내가 막걸리 먹는다고 그래. 막걸리는 안 먹네. 막걸리는 안 먹네. 꼭. 어디 있는거야. 무너 개. 꼴. 이 형이 나이가 지금. 40끄러인데 이거. 아휴. 비하오 그러시나? 프로페시아 빠지기 전에 먹는 거고 오늘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안 끝입니다 할머니는 전문이고 저도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는 프로페시아 할아버지로 먹어도 신이 와도 안 됩니다 맥주를 넣으세요 대신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어 만약에 머리가 빠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사실을 알아봤잖아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바리깡 밀어 바리깡은 이제 평생 내 몸에 딱 달라붙는 머리에 맞는 바리깡을 구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맵다 씨야 아 매워 고추 씨는 씨려 아 통도 맵네 안 맵다고 고추도 오일 고추만 먹어 그럼 맛있다 이거 일반 고추면 좀 봐 아야 아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하네 응 상국에서 딱 보면 장비 행님은 유비에 맞는거 같나 간호에 맞는거 같나 나는 행님 간호구함은 좀 맞는거 같나 유비가 맞아 유비가 맞아 너는 소로공 상국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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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조조 조조같아 조조 조조는 양아찌인데 응 나는 약간 물을 조금 먹어서 지금 다 먹는거에요 물을 조금 먹었다고 밥이야 여기 어? 둘이 다 먹었잖아 이거 거짓말 오셔 어머 이거 다 먹은겁니까 응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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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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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또 있어 물? 응 응 아니 치우게 응 맛있어 그리고 확인 에이저 분들이 따라 이럴 에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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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저